오늘 밤 그 황금 돼지날을 맞이해서 그 머리맡에 그 책을 두고 주무시는 것은 재물운을 또 크게 끌어들이는 그 중요한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책은 그 지혜와 지식을 그 상징을 합니다. 재물운 뿐만 아니라 또 삶의 번영과 발전을 돕는 그런 상징적 물건입니다. 책에 그 지혜가 담겨있듯이 오늘 밤 책을 또 머리맡에 두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을 또 지혜와 그 결합을 시켜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책의 그 88페이지에 그 지혜 한 장을 또 끼워두시면 또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그 날이 바뀐 후에 이 지혜를 지갑에 또 소지하시면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입니다. 금전운을 또 끌어당기는 그런 상징적 행위가 됩니다. 숫자 88은 그 풍수에서 그 복을 상징하는 그 숫자입니다. 그래서 88페이지에 그 지혜를 끼워두게 되면 돈복이 더 크게 그 터진다는 것입니다. 돼지날은 그 재물운을 그 활성화하기 아주 유리한 날이죠. 특히 그 물의 구역은 이 사람이 그 지혜와 또 지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공간입니다. 돼지의 암시에는 그 물의 구역이라는 그 암시가 또 함께 결합이 되니까요. 물의 구역에 그 암시가 돼주고 있는 이런 황금 돼진날, 밤시간은 그 금전운의 또 충전에 유리한 또 물의 시간이죠. 이렇게 그 지혜의 상징인 그 책을 머리맡에 또 이런 황금 돼진날 또 가까이 배치를 하고 주무시면 그때 그 돈복을 또 크게 끌어들입니다. 아시다시피 또 책은 그 오행 목기운의 상징이죠. 목기운이 관장하는 게 바로 돈복의 성장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물처럼 금전운을 유입시키고 오행 그 목기운처럼 돈복을 성장시키는 그런 그 암시가 또 모두 실리게 됩니다. 또 직접 그 오행 목기운인 이 책 속에 구체적인 그 숫자의 페이지, 즉 88페이지에 이렇게 그 지폐를 넣어둠으로써 이때는 그 시각적이고 보다 그 구체적인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풍수의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오늘 밤 책을 그 머리맡에 두고 이 황금 돼진날 크게 그 행운을 깨안아 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재모로는 또 큰 폭으로 또 달라질 것입니다.